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교적 좀 자세하게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식으로 이번에는 짧지 않고 좀 길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중이라든지 의도 같은 부분들을 충분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는 관철시킬 의지가 매우 명확하고 그러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 기자들에게 질의응답하면서 보여주는 태도는 소위 부정선거 언모론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본인이 갇히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거 문제 자체를 정식으로 거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 업무론자 이렇게 찍히는 것 자체를 그래서 어쨌든 선거 부정 문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해결되는 데는 그러나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50% 정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관철되게 되면 50% 정도는 막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50% 인 사전 투표자 수를 만지는 문제는 막 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정치인들 과 마찬가지로 아주 분명한 그런 제약 조건 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는 거론하지 않대 실용적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날인 관철시키자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제 다 배가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크게 기뻐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추진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가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 4.15 총선이나 3.9 대선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큰 그런 인상을 남겼던 제이아 h님께서 2016년도 20대 총선에 대한 전수조사 를 마쳐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2016년 총선은 전수조사는 이루 지지 않았습니다. 제이아 전문가께서 좀 지명도가 있는 그런 분들의 총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분들에 대해서 이런 득표 수가 이동되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지만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통념이 2016년 총선에서는 사전특표 조작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선거구에서는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맞추고 나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하고 제외국민투표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손을 심하게 댔구나 그것을 의심할 만한 그런 증거를 발견했고 관내 사전투표는 좀 덜한 같아요. 관내 사전투표는 손을 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제이아 전문가께서 제외국민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2016년도에 이렇게 손을 댄 문제를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되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2012년 12월에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5년까지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든 그런 제도적 털이 완결되고 2014년 보궐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선거를 만지는 세력들이 2016년도 선거도 전면적이 아니지만 우편투표하고 제외국민투표에서 시운전을 했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이 잘못하면 아주 나중에 그냥 인생을 완전히 종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관위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평온하게 이렇게 판사생활을 하던 분이 그 노예한 그런 선거 사기시력들에게 이렇게 보쌈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완전히 휘감겨 가지고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선거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서 대중들의 분노나 이런 것을 유발하게 되면 그럼 결국 이제 책임을 최종 책임자가 노태학 씨하고 김용빈 씨란 말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다루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방송을 보고 또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정리하시는 전직 기술직 공무원이신 최준구 씨께서 이렇게 역대 선거 사전투표 조작 그런 흐름도 이런 부분을 잘 시각적으로 정리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황은 한 달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속도들이 지금 발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 선관위의 선거 범죄가 드러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